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강생 여러분. 여러분의 스페인어메이커 천예솔입니다. 칠판 앞이 아니라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모자도 쓰고 약간 도둑 같은 느낌이 드는데 수능 응원 영상을 찍고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희 집 앞에 있는 사람 없는 곳으로 와서 여러가지 응원 영상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텐데 또 너무 평범한 영상 올리면 여러분들이 스페인어 선생님의 수능 응원 영상까지 봐주시지 않을 거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찹쌀떡 먹방을 하는 응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출발해보겠습니다. 수능의 응원을 담아서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맨 끝까지 올라가서 여러분들 오늘 날씨가 되게 좋거든요. 구름 한 점 없는 날씨인데 보이세요? 여러분들? 보이세요? 보이세요? 그래서 오늘 날씨 너무 좋으니까 서울 풍경도 여러분들 시원하게 보시고 수능 공부하실 때 스트레스도 좀 해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많네요. 외국인도 많고 몇 분이시나요? 한 명입니다. 혹시 촬영은 협조가 되신 걸까요? 어? 촬영을 협조를 미리 안 해가지고 이게 올라갈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민을 해본 결과 타워 뷰에서 제가 찹쌀떡 먹는 걸 찍으면서 여러분들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날씨도 좋으니까 저기 위에는 못 올라갔지만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수능을 응원하는 마음은 어디서든 통하니까요. 참 하시기를 외부 음식이 반이 불가라고 하셔가지고 어차피 가져갔어도 못 먹었어. 찹쌀떡처럼 딱!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딱! 원하는 등급에 딱! 아,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